추레곡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추레곡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교독하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장인 어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가서 저 이상한 광경을 봐야겠다 어떻게 떨개나무가 타지 않는 것일까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으며 그들이 감독관들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내게 들렸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한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고 나면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꽃보다 할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해주실 이서진 목사님 나오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고난 주간이 되면 고난 주간 특별 심야 예배를 드리는데요 고난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3월 21일부터 3월 2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서빙고와 양재를 비롯한 오늘의 교회 전 캠퍼스에서 심야 예배를 드립니다 저녁 9시부터 예배를 드리고요 오늘의 교회 전 캠퍼스에서 드리는 예배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에 대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함께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큰 깨달음을 얻으시는 귀한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진정한 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의 삶에 진짜 봄이 오기를 바랍니다 가짜 봄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후예도 아니고 태양의 후예를 보면서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위로를 얻지만 인생의 진짜 봄을 맞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옆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축복해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힘을 가지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하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특별히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 예배가 끝난 뒤에 뒤쪽으로 가시면 우리 새가족들이 오늘 정말 봄 햇살처럼 또 내리는 봄빛처럼 따뜻하고 시원한 모임 준비하고 있으니까 꼭 같이 모임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황혼의 배낭여행을 컨셉으로 한 황혼의 배낭여행을 컨셉으로 한 배낭여행을 떠나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꽃보다 할배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순재, 신구, 박근영, 백일섭씨와 짐꾼, 이름이 굉장히 좋네요 이서진씨가 등장하면서 유럽과 대만을 다니면서 다시 한번 인생의 청춘과 설레임을 회복하는 여행 이야기를 펼쳐놓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마음으로 시작되는 제2의 청춘여행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자기랑 전혀 연령대나 관심사가 겹치지도 않는데도 할아버지들의 여행을 보면서 가슴 뛰는 건 참 특별한 일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꽃보다 할배라는 타이틀에 딱 어울릴 만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입니다 80세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무릎도 어떻게 보면 똑바로 펴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꿈을 펼치는 비전의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의 인생을 통해서 네 가지 메시지를 나누기 원하는데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비전과 장례에 대해서 큰 용기가 되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설교를 선포하는 목사의 영적인 충만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마 열려라 네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이 열린다 모세는 태어났을 때 원래 죽었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히브리족 속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집트 왕이 사내 아이는 낳는 족족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를 보고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살려야 되겠다는 계기가 좀 특이하죠 아들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어떤 믿음이나 어떤 다른 놀라운 믿음이나 놀라운 기적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다기보다 아들이 눈에 보기에 너무너무 예뻐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해 봤어요 자기 아들 낳고 정말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얼마나 될까 자기 아이 낳고 와 우리 아들 대박 못생겼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예뻐 보인다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그 순간 그 사랑을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버리지 못하고 그 아이를 키우는데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키운 아이가 너무 커서 이제 걸릴 것 같다는 위험이 처하게 되니까 모세를 이제 갈대상자에 넣어서 강물에 떠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공주가 그를 건져서 키워냅니다 자아라는 것이 형성되기 전에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을 가지기도 전에 모세는 벌써 죽음의 위기를 두 번 넘긴 거예요 태어나서 죽었어야 됐고 강가에 이렇게 갈대상자에 띄워 보냈을 때 죽었어야 되는데 두 번 다 모세는 살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실 때가 있어요 한쪽 문을 절망이라는 큰 벽으로 가로막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한쪽 문을 닫으시면 반드시 다른 쪽 문을 여십니다 버려졌지만 건전하게 하시고 그냥 건전한 것도 아니고 애국의 공주에게 건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모세가 애국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서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여러분 아십니까? 모세는 최소한 5개 국어를 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남서쪽으로는 항상 이집트의 세력이 강했고요 북동쪽으로는 항상 중동 세력이 강했는데 중동 세력은 이집트랑 다르게 문화와 민족이 아주 많아요 언어가 최소한 5개, 6개 되는 민족이에요 근데 모세가 그거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따 읽게 되는 부분이 기분 나쁜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말을 할 줄을 모릅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굉장히 마음 어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5개 국어를 하는 사람이 자기는 말을 할 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5개 국어를 하는 사람이 말 못하면 우리는 벙어리인 수준인 겁니다 근데 모세의 삶 가운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학술을 다 배우고 말과 행사가 능해서 그 사람이 리더십을 배우고 경영학을 배우고 하나하나 운영을 하는데 역사가 요세프스에 따르면 그는 애굽의 군사장관으로서 대단히 큰 힘과 혁혁한 전투에 공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친아들도 아니고 혈통상 히브리인인 이집트 사람이랑 딱 혈통을 보면 다른 이 모세가 승승장구하는 게 왕족들의 눈에 곱게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를 저는 본 적이 없지만 거기에 나오는 유아인씨가 이방원씨 아니에요? 이방원이 나중에 왕이 돼서 숙청하는 거 보십시오 자기 형제들을 숙청하고 자기 며느리의 외척들을 다 숙청하고 어느 고대 세대나 왕이 되고 나면 자기의 라이벌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숙청하는 겁니다 1순위로 이집트의 왕위를 이을 차기 왕자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됐던 것은 모세였어요 모세를 쫓겨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세가 이집트의 어떤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쫓겨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태양신을 라의 아들로 여겨졌던 그 당시에 이집트 왕족들이 사람 하나 특별히 감독관 하나 죽이는 건 큰 사건이 아닙니다 모세가 사람 하나 죽였다고 처벌받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구실 삼아서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일 만큼 모세는 정치적인 견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서 자기 원래 민족인 히브리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숨통이 튀어지게 하려고 노력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민족의 지도자를 꿈꾸었던 청년이 이제는 도망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갔는데 모세가 입고 있는 옷은 광야에 어울리는 옷이 아닙니다 원래 광야는 좀 빈티지한 거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총알 나가고 이런 거 무릎 찢어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눈치가 없어요 수트 입고 가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왕자들이 입는 거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 이런 거 몰고 사막 갔는데 누가 반겨주겠습니까? 심한 따돌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육자 중에 서울에 있다가 부산으로 유학을 간 유학이죠 부산으로 유학을 간 교육자가 있었는데 부산 사투리 못하고 말을 너무 부드럽게 한다는 것 때문에 놀림 받은 게 트라우마가 되어서 그 상처를 치유받으면서 사투리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사투리 대신 방언을 주시면서 예수님 믿고 정말 성령 체험하고 정체성의 회복을 얻었던 교육자가 있습니다 어려운 겁니다 왕족이었는데 갑자기 사막에 던져졌습니다 사막에 대해서 그는 아는 게 없습니다 오개국어를 하고 경영학을 알지만 경영학 배워서 사막에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화려한 컴백을 꿈꿉니다 처음에 모세는 아내한테 여보 내가 사실은 왕자라오 내가 곧 애국의 왕궁을 보여주리이다 아내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최고의 매너를 가지고 있었던 모세 향수 냄새 풍기던 잘생긴 모세의 시간이 1년 흐르고 5년 지나고 10년 흐르고 20년이 날아가서 40년까지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처음에 5년 양 치면서 모세는 정계로 복귀할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10년 지나니까 이집트에서 배웠던 외국어랑 수학이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거예요 20년쯤 양을 치니까 자기가 정말 이집트의 왕자였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내가 왕자였었나? 40년쯤 양을 치니까 자기가 양인지 사람인지도 헷갈리기 시작하는 수준이 됐어요 그렇게 80세의 노인이 된 거예요 이집트의 왕자가 그냥 양치는 할배가 된 겁니다 꿈을 꿀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왕도 더 이상 모세를 찾지 않습니다 큰 계획을 짤 만한 상황도 아닙니다 그렇게 모세의 모든 문이 닫히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모세가 기대하지 않았던 다른 쪽 문을 여십니다 80세가 돼서 인간의 눈으로는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이 될 때 그의 삶에서 모든 것이 저물어져 가고 그냥 하나의 할아버지가 되어버렸다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포자기했을 때 하나님이 기대치 않았던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쪽 문을 닫고 또 한쪽 문을 여신다는 것 안에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늦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늦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미치겠는 건 그렇다고 빨리 오시지도 않습니다 늦지도 빠르시지도 않게 정확한 시간에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보통 그때가 언제냐면 내 자존심의 가면이 박살나는 시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해봐라 내가 너한테 자열로 줬으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저도 아들이 있습니다 저 방에서 지금 기차 놀이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레고를 조립하면서 집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집을 만들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한쪽 벽을 만듭니다 계속 벽을 쌓습니다 이게 왜 집이 되지 않는지 어려워합니다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빠 도와줘 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80세에 부르겠다고 작정했다기 보다는 모세가 80세까지 갈 정도로 자기 자아와 고집과 자존심이 셌던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오히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I surrender all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할 때쯤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오시지만 그 시간에 오신 하나님 만나는 법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청년은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굽힐 수 있는 청년은 세상 앞에서 부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굽히지도 않고 무릎도 꿇지 아니하고 세상이 나에게 압력을 준다는 이야기만 반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세상의 압력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자존감에 부서지는 경험 자아의 죽음의 경험 내 힘의 한계를 경험하는 게 하나님의 다른 쪽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자기의 장인어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을 때입니다 모세가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그곳에서 여우와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가서 저 이상한 광경을 봐야겠다 어떻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일까라고 말했습니다 여우와께서 모세가 자세히 보러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이 열린다는 메시지라면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거룩한 방에 속에 거룩한 부르심이 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거룩한 방에 속에 거룩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떨기나무 혹은 떨기 숲풀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크지 않은 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작은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붙은 거예요 건조한 기후 속에서 어떤 특정한 조건이 맞으면 자연 발화를 하기도 하는 이 떨기나무라는 나무는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디에나 널려있었고 또 어디서나 불이 붙을 수 있었죠 그런데 모세가 어느 날처럼 이렇게 불이 붙어있는 나무를 보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불이 아무리 붙어도 그게 타지를 않는 겁니다 그걸 보느라 양을 치는 것을 잠깐 잊게 됩니다 이런 걸 거룩한 방해라고 합니다 내 평범한 삶 속에서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현상들이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예고 없이 하나님의 일이지 않을까 싶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계획과 예상에 브레이크가 생기고 내가 잠깐 걸음을 멈추게 되는 건 여기서 모세가 걸음을 멈추듯이 우리의 생각이 멈추고 마음이 향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무언가가 왜 떠오르는지 모르게 계속 떠오르고 내 마음 속에 자꾸 이렇게 이미지로 남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방해였고 그 거룩한 방해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떨기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일을 통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예배 속에서 방언을 주고 사람 가운데 병이 났고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사람을 만지시기도 하지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발견하고자 하는 자에게 발견되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방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그 문을 열고 발견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야 되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로 도망친 40년 동안 자기 일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지만 실망했고 동시에 사람에 대해서는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주로 한 일이 분노하고 반발하고 억울해하고 원통해하고 몸부림치고 고민하고 절망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모든 걸 체념하기 시작했어요 광야에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불이 붙을 때는 그 밤을 밝히는 것처럼 되었다가 이내 곧 꺼지고 말듯이 모세는 불타는 인생, burning life를 추구했지만 실제로는 burn out life가 된 거예요 다 타버려서 죄가 됐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늘 지나가면서 모세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나무가 꼭 나갔네 불 붙은 것 같아서 잠깐은 화력이 있고 잠깐은 열기를 내는 것 같지만 곧 식어버리겠지 다 죄가 돼버리겠지 우리나라로 치면 먼지가 되어 같은 노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날도 자기 같이 생긴 저 떨기나무를 쳐다보면서 나 떨기나무 인생이다 생각하는데 안 꺼지는 거예요 말씀에 그렇게 써있지 않고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모세가 실제로 떨기나무를 보면서 평소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번에 기획팀이랑 같이 이렇게 저희 MC단이랑 같이 MT를 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와 함께 저희가 정말 영적으로 시작하고 싶었지만 그 전날 놀라운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장범준이 등장한 거예요 장범준의 신곡을 들으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있다고 계속 열변을 통하는 지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는 동안 우리는 두 시간 동안 장범준의 영성 세계에 대해서 깊은 고찰과 깊은 토론을 하였어요 그는 과연 진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냐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며 오는 동안 노래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거든요 노래에는 특별한 힘이 있잖아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가르쳐준 건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좀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가 알게 되는 건데 내가 옛날에 좋아했던 노래 들으면 그 노래 때문에 감동하기보다는 그 노래가 나를 어느 순간에다가 가져다 놓죠 어떤 순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응답하라 시리즈가 사람들의 감수성을 만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G.O.D.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쉐어를 했어요 신화에 대해서 G.O.D.와 신화 이름도 얼마 영적이에요 G.O.D.와 신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제가 좋아하는 김동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이적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다행이다 정말 내 인생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다행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게 꼭 크리스천이 만든 게 아니지만 그 안에서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일단은 내가 그 노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인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노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좋아하는 거예요 전국에 가서는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무슨 노래를 보아도 무슨 노래를 들어도 또 무슨 그림을 보아도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죠 이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이 볼 때 한심하다고 생각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요를 안 듣게 되긴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건 내가 좋아하는 매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과 주님을 같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물론 하나님 외에 다른 노래들 하나님 외에 다른 문화 매체들을 다 끊어야 될 수도 있고요 정말 좋은 메시지가 아니라면 다 버리라고 하고 싶지만 정말 좋은 문화들이 있다면요 그 문화들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노래를 만드시고 미술을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의 일상에 있는 취미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늘 떨기나무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문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문화는 불이 붙어요 그런데 그만 꺼져버려요 그래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노래에 대해서 오고 가면서 세상의 노래는 사랑에 대해서 설레다가 사랑이 깨어진 이야기로 다 끝나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꺼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은 영원한 가치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죽음 뒤에 부활이 있고 절망 뒤에 소망이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에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문화에 설레는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 봄에도 여러분 모두 다 다 벚꽃 엔딩에 대해서 이렇게 또 듣고 좋아하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런 사랑 믿습니까 사람의 사랑이 영원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우린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사실 믿지 않는데 믿는 사람처럼 가장하고 싶은 거예요 소망이 없는데 소망이 있는 사람처럼 가장하고 싶은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나한테 온전한 걸 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잿더미가 돼버려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문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미지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환상은 꺼지지 않아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지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고 그 비전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게 그 마음 가운데 그려주시기 때문에 나는 지워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는 지우려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고 잊으려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 않는 거룩한 방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의 그림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꺼졌다고 생각했어요 다 사라졌다고 생각했어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번아웃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번잉이 되는 거예요 잿더미가 됐는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타버릴 수밖에 없는 나무로 탔지만 성령에 불이 붙으면 그 나무가 타는 게 아니라 잿더미가 되는 것 같아도 다시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도 지칠 수 있어요 우리가 비전의 길을 가다가도 쓰러질 수 있어요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게 사람을 이끌어주신다기보다는 지칠 때마다 다시 일으켜주셔서 다시 타게 하시고 다시 타게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시즌마다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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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고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이 다시 우리의 문을 로크하시고 다음 주가 되면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활절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너지고 꺼지고 잿더미가 되는 것들 사이에서 다시 생명력의 소생이 있을 수 있다는 이 메시지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믿게 될 지어다 다 꺼졌어요 잿더미가 됐어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랑 똑같아요 너희 뭘 해봤는데 안되지? 힘들지? 저희 아들이랑 찜질방을 이번 주에 갔다 왔어요 찜질방에서 양머리를 하면 너무 좋아요 양머리에 여기 있는 뿌리 자기 뭐 거의 얼굴만 한데 너무너무 기뻐해요 이 아이가 찜질방은 그렇잖아요 목욕하는 데랑 보통 찜질방이 층이 다르잖아요 굳이 그 나무 계단은 자기가 걸어 올라가겠다고 걸어 올라가요 계단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이가 걷기 그럼 가다가 아이는 굉장한 지혜가 있어요 간절한 눈으로 저를 보면서 팔을 벌려요 제가 응? 그러면 안아줘 연준이 이렇게 얘기해요 안아줘 연준이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안아줍니까? 근데 아버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가 하고 싶은 맘에 해봐라 하는 거예요 언제나 약간 한 걸음 뒤에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한 걸음 뒤에서 너무 많이 뒤에 처지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도 기다리는 거예요 잿더미가 됐어요 안 돼요 끝나요 그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 하나예요 손을 벌리고 하나님 나를 안아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 겁이 없어졌어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막 충만해지니까 침대에서 뛰어서 저한테 오고 저는 실제 막 허리가 아픈데 이 아이가 막 별걸 다 하죠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안길 수 있는 뛰어내릴 수 있는 용기를 만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잿더미가 되고 나서 우리는 자꾸 철든 애처럼 그러는 거예요 아 잿더미가 됐어요 망했어요 제가 어떻게 알아서 해볼게요 그래서 저기 가서 잿더미 모아가지고 다시 나무 만들려고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야 막 잿더미로 나무 만드는 거 잿더미로 나무로 쿠킹호일로 말아서 만들어 봐야 열매도 안 마치고 그래갖고 계속 무너지고 무너지다가 나중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할 때쯤 주님께서 다시 잡아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가야 돼요 내가 잿더미가 됐다고 고백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탈진과 소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6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으며 그들이 감독관들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온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고 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아름답고 넓은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한 족석과 해족석과 아모리 족석과 브리스 족석과 히위 족석과 여부수 족석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내게 들렸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한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 이제 너는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10절을 다시 보면 그러니 이제 너는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모세에게 정말 잔인하고 뼈아픈 소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가난으로 보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다시 바로한테 모세를 보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바로라는 건 한문이에요 프랑스를 불란서로 읽었던 것처럼 바로는 뭐의 한문역이냐면 파라오의 한문역이에요 이름이 아니고 파라오예요 이 파라오는 자기 죽이려고 했던 형이에요 한때 자기를 불하더라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신분 차이가 광야의 목동과 전체 군주 왕정 시대의 꼭대기에 있는 왕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모세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처음엔 칼을 갈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힘의 차이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히브리 민족도 잊어버리고 이집트 왕궁도 잊어버리고 싶었어요 모든 것을 배우고 세상을 바꿀 꿈을 키웠던 이집트의 왕국 그리고 그렇게도 도와주고 싶었던 히브리 민족 그러나 이집트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히브리 민족은 그를 외면했어요 모세는 이집트한테도 히브리 민족한테도 버림받은 상처투성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집트에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민족을 다시 이끌고 나오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모세는 이집트 민족의 잔인함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 민족의 이중성을 알고 있어요 차라리 지금 서 있는 미디안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라고 했으면 했을 겁니다 사람이 경험해보지 않은 절망에 대해서는 용기를 낼 수 있지만 이미 한 번 실패한 절망에 대해서는 면역력이 높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자리의 출발에 대해서는 기대할 수 있지만 실패한 자리의 복귀에 대해서는 언제나 망설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거기로 다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패한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발을 헛디뎠던 장소를 우리는 잊지 못해요 그래서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첫사랑이랑 헤어지고 나면 어떤 음식점 가까이는 안 가잖아요 자꾸 생각나니까 그리고 형제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군대 나온 쪽을 향해서는 화장실도 안 간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사람들의 각인된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글로 가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끔찍한 꿈을 꿨는데 다시 군대를 가는 꿈을 꿨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 꿈에 의하면 대한민국 남자는 앞으로 20대에 한 번, 30대에 한 번 군대를 간다는 거예요 하여간 꿈이 있는데 목사인데 엄청 욕했던 기억이 나요 너무 욕이 나오네요 거기서 정말 하나님을 만났지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타이틀이 다 무의미해지는 번호로 부르잖아요 몇 백, 207번 훈련병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니까 막 깜깜하고 싫은 거예요 저는 그것보다 그리고 휴가를 나왔을 때 집이 다 캐나다에 이민을 가 있었기 때문에 휴가를 나오면 이렇게 딱히 어디를 가야 될지 망설여지는 때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트라우마가 있어갖고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런 꿈을 꿨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더 잘 이해하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설교 한 편 때문에 이러시기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업하는 사이에 이러시기입니까? 막 이런 생각을 좀 했지만 모세의 심정이 간접적으로 이해가 돼요 아마 더 큰, 더 어려운 힘듦이었겠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자꾸만 모세의 삶을 녹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장소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장소일 수 있어요 오늘의 기회에서 세상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역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 학교라는 사역이에요 아버지 학교라는 사역 이 아버지 학교라는 사역은요 아버지들을 똑바로 세워서 가정의 회복을 아버지로부터 시작하는 건데 처음에 하용조 목사님이 기도하고 확신하고 한 집사님을 부르셨어요 김성목 장로님이라는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을 불렀는데 집사님을 불러가지고 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아버지 학교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보고 알렐루야! 그러면서 막 얘기하신 거예요 감동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으면서 역시 하 목사님 정말 생각이 다르다 하는데 김성목 장로님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왠지 아세요? 김성목 장로님 처음에 아버지 학교 부르심을 받았을 때 별거 중이셨어요 별거 중인 사람한테 아버지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당신이 썩어져가는 미랄이 돼서 가정을 세우고 지금 내 가정도 못 살게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정에 대해서 아니 목사님 저희 집 별거 중입니다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너무 당황한 표정으로 그러니까 당신이 아버지 학교를 해야지 네? 그리고 권사님을 불러서 남편을 아버지 학교를 하고 이 권사님이 당시에 집사님 커플이었는데 아 미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하면서 그 가정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주셨어요 그 실패의 자리에서부터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학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학교의 능력은 누가 제일 잘하냐? 김성북 장로님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증인이기 때문에 밑으로 영향력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실패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내 인생의 고난이라는 게 다 사라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미래를 향한 불타는 소망 열렬한 기도 그리고 놀라운 찬양 모든 어려움이 다 지나가는 거 아닙니다 모세가 홍해는 갈랐지만 홍해보다 더 어려운 홍해보다 더 깊은 어려움을 족쇄처럼 차고 다녔어요 이스라엘 백성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힘은 고난을 승리하는 거예요 고난을 견뎌내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의 자리로는 다시 안 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실패를 다시 경험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 실패를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치워주시면 Thank you God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다 해결해 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면 견뎌내고 이겨내고 들어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의 기도가 1차원적인 수준에서 내 인생 앞에 온 이 무거운 바위 덩어리를 치워달라고만 기도하시겠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돌덩이를 내가 들어올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들어올릴 수 없어도 그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버티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버티는 거예요 영적인 지구력이에요 신앙 생활을 할수록 우리는 편안한 환경이 아니라 불편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세상 사람들이 영향력을 얻는 크리스천은 21세기 2010년대의 크리스천들은 예수님 믿고 병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이게 다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돈이 없었는데 부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병 다 나아요? 예수님 믿으면 다 부자됩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냐 돈이 없어서 어려운데도 돈 없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안 갖고 있는 사람 몸이 아파서 힘든 상황인데도 나중에 그 사람이 나을 수 있지만 낫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나의 실패의 자리를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로 생각하고 언니, 언니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 형, 형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 라는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 찾으십니다 역경에 대한 면역력이 높은 사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벌벌 떨다가도 예수님이 주시는 용기 때문에 줄리예배 끝나고 나면 월요일날 새로운 힘을 얻는 사람 나는 여러분이 역경을 다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빛처럼 역경이 내려서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앞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노래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된 실패, 오래된 역경, 오래된 실패와 낙심과 좌절이 여러분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 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반응을 가지고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환경을 주실 수도 있지만 똑같은 환경에서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는 것을 훨씬 좋아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믿고 출세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 쓰임을 받았어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또 미안합니다 편집하셔도 되고 우리 멘토님들이 있어서 이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적절한 표현은 이것뿐이에요 그 직장의 또라이한테 갑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대부터 모든 직장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명씩 있는 거예요 직장 상사가 다윗이 취업을 했는데 취업은 잘했어요 대기업에, 구경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직속 상관이 미친놈이에요 귀신 들렸어요 하프를 켜야지 업무를 할 수가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 가서 기타를 쳐야 서류를 내고 기획 안을 했는데 그게 컨펌이 되는 미친 거죠 기타 연습해야 되고 노래도 불러줘야 돼요 어쩌면 술자리에서 비밀 맞추면서 노래방에서 탬버림 흔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어려운 환경이 여러분을 찾아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Who knows? 그러나 그 미친 사람을 만나는데 남들이 다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끝인데 나는 다른 거예요 나는 나도 똑같이 속으로는 미운데 그 사람들을 말리진 않아요 미워하는 거 어떻게 했어? 다윗도 사올 욕하는 사람들한테 굳이 욕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어 속으로는 좀 시원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 그래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윗을 버티게 했던 거 하나는 하나님한테는 이유가 있다 우연이 없다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보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하면 지도자가 무너지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워요 뭘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들어와요 그래요 바울은 병이 있었어요 저처럼 설교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마도 간질이었을 걸로 예상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발작 일으키고 거품 물고 그럼 막 대표 MC가 와서 심장 마사지 한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거품 닦고 다시 설교하고 이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정상화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민망하니까 제발 걷어가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걷어가시고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비전은 그런 사람들의 의해서 이루어져요 주변에 미친 사람이 있는 사람들 혹은 자기 자신이 너무나 연약함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런 실패의 사람들 그 실패의 자리에서부터 새로운 회복을 만들어내십니다 나는 2016년 올해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 가운데 새로운 재기와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들으셔야 돼요 와우 언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오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형 난 진짜 형 신기하다 그리고 약간 이런 소리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너무 손해보는 길이야 야 그거 너무 이상하다 그렇게까지 할 거 있냐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야 하는 필수적인 언어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는 이야기 루터가 한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이야기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1절 12절 말씀 11절 말씀만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하나님께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제가 누구라고 왕한테 가고 휘불의 백성을 이끌어내겠습니까 저 지금 80세입니다 아 그럴 거면 빨리 부르셨어야지 아 제가 40세 때 아직 싸울 수 있을 때 저 장군 출신입니다 무관 출신이에요 근데 제가 외국어도 배우고 리더십도 배워서 모세가 아마 왕까지는 꿈꾸지 않았고 국방부 장관쯤 꿈꿨을 수 있죠 그럼 그때 쓰셨어야지 국방부 장관을 세워주셨어야지 아우 저 양이나 잘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양들이나 좀 덜 줍고 많이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와 이산지에서 11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저를 쓰십니까 모세의 초점은 나예요 나 모세의 마음속엔 그런 게 있어요 쓰임받으려면 이런이런 능력이 필요하고 이런이런 학벌이 필요하고 스펙이 필요하고 젊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딱 있어요 하나님이 쓰던 칭이라도 쓰려면 이 정도는 필요하다는 어떤 최소한의 조건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동문서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야 너 MBA 땄잖아 야 스탠포드에서 너 MBA 땄잖아 너 싸움도 잘 야 80세지만 너 정도몬냐 몸짱이지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제가 누구라고 라고 묻는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너랑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차피 내가 할 거야 근데 같이 하자고 아 누가 너더러 하래?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에요 홍해를 모세가 갈랐습니까? 모세가 지팡이 사람들은 막 이집트의 왕자 제가 제일 싫어하는 홍해 신 중에 하나예요 모세가 가서 심지어 완전히 역시 말 그대로 만화예요 만화 이거 지팡이를 막 뿌악 꽂으니까 막 바다가 쫙 지팡이가 갈란 것 같아요 지팡이가 근데 모세가 그날 지팡이 안 꽂았으면 모세가 손 안 들면 그 바다 안 열립니까? 묻고 싶어요 모세가 만약에 울면서 하나님 무서워요 똑같이 그러면 안 갈라져요? 그래도 갈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뿐이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니 모세가 개구리를 불러왔습니까? 모세가 강을 피로 만들었습니까? 모세가 말하잖아요 이제 개구리 떼가 들끓을 것이다 이가 생길 것이다 어둠이 덮일 것이다 진짜 되는 거 보고 제일 놀란 사람은 모세였을 거예요 개구리가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가는데 개구리가 올라와 속으로는 오! 오! 대박! 이렇게 생각하는데 겉으로는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목사가 제일 많이 놀래요 목사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을 때 제일 많이 놀란다고 이재훈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진짜예요 이재훈 목사님 한 번 설교하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기도했는데 진짜 병이 나아서 목사님이 놀란 거예요 저도 놀랬어요 나아요 나아요 놀랬는데 안 놀란 척하는 게 모세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가 제일 가만히 있기에 힘드니까 홍해가 갈라지면 제일 놀란 게 자기야 오! 진짜 갈라져 대박!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구원을 보라 진짜 할린다 진짜 지절 너가 대박 결코 모세의 앞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뒷모습만 봐야 되는 거예요 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뒷모습을 보여주는 때가 있어요 자기가 제일 놀란 거죠 저는 지금 C.E. 축산공에 이렇게 사람들이 와 있는 것도 너무 신기해요 사실 누가 하는 거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과 비전의 방정식이 있다면 내가 너무 소중하고 나한테 집중이 너무 많이 돼 있는 사람은 결코 비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에 마리아와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어요 예수님의 발에 근데 유다가 그걸 보고 저 비싼 1년치 품삭신화되는 저 향유를 저기다 부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죠 어떤 설교자들은 이렇게 설교해요 마리아가 1년 동안 막 저축을 했는데 너무 아까웠는데 막 그거를 낼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향유 부은 사건을 보세요 그 향유의 값에 가장 관심 없었던 사람 한 명 뽑으라면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이미 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향유를 부으면서도 이게 얼마인지에 제일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거에 관심이 뜻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유다 유다 자기 것도 아닌데 마리아는 헌신하고 하나님 따라가면서 자기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마리아가 마음이 어려웠던 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쓰지 라고 말했을 때 어 저게 주님 뜻이면 어떡하지? 나 주님 기쁘게 하고 싶은데 이게 어려웠던 거지 그 향수가 얼마짜리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의 수준을 봐요 마리아한테는 그게 얼마인지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짜리인지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섬기면서 저녁 6시 반에 와 있는 게 얼마나 나한테 코스트를 지불하는 에너지를 지불하는 일인지가 중요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섬기면서 내가 찬양심 섬기고 내가 MC 섬기고 내가 순장 섬기고 내가 새가족 모임 할까 말까 재면서 이게 나한테 얼마나 큰 희생일까를 생각하면 어떻게 비전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게 모세의 질문이에요 제가 누군데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끝에 있는 메시지를 듣지 못해요 내 상황 내 어려움 나의 한계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누리지 못한 것 내 상처를 계속 묵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치유자 하나님은 만날 수 있지만 홍해를 가르시면서까지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데는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느 수준까지 하나님은 가기 원하시냐면 내가 중요하지 않은 때까지 내가 값을 더 이상 계산하지 않는 때까지 이거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라 세신자건 기신자건 내가 누구인지에 관심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당신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마다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을 선포하고 함께 전파해라 왜냐하면 이 여자가 자기가 누군지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온전히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게 되면 내가 누군지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지팡이를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지팡이 들고 와라 그랬어요 왜 지팡이일까? 히브리 목자는 크레오소트 같은 물질을 지팡이에 발라서 거의 60년을 지팡이를 씁니다 히브리 목자들이 쓰는 지팡이에는 어마어마한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그 견고한 지팡이를 지니고 다니면서 인생에 중요했던 사건이나 인생에 중요했던 날짜들을 거기다가 기록하는 게 목자들의 일이었어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2013년 다리가 부러졌었다 2013년 겨울에 다리가 낳았다 그런 걸 다 써놓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일기장처럼 중요한 사건들을 적어놓는 것이 바로 목자의 지팡이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셨다는 것은 그의 전생의 실패와 상처와 연약함과 모든 눈물까지 다 사용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뭘 했는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가졌는지 그대로 다 갖고 와라 너가 너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과 그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누추한지도 그대로 다 갖고 와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를 쓰는 거 경험하게 할 거다 저는 꽃보다 활발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에도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그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한쪽 문이 닫혀도 하나님은 한쪽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일상의 방해 속에 거룩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실패를 향해 재도전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새로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값 주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내 자식이고 내 자신이고 그리고 나의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사용하시기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은 그런 훈련을 거칩니다 내가 지워지는 경우 내가 너무 소중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미 자기 자신의 계획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들 중에 이미 수도 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한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을 던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이번 일주일 당신이 원하시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내가 이번 일주일 당신께서 내게 원하시는 사람들을 만나겠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내 지팡이 속에 기록된 수많은 연약함들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것마저 사용하신다는 걸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런 나라도 괜찮다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보다 당신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과 묵상과 집중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나라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신실하신 나라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신실하신 나라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내 인생에서 절대로 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려고 아멘